네, 안녕하세요. 펌프웨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K실더스에서 나온 귀신 랜섬의 공격 전략 분석 리포트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SK실더스하고 좀 친하죠. 관련된 강의들을 하다 보니까 이쪽 리포트를 좀 꺼냈고요. 물론 안내비나 외국 쪽에서도 리포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된 SK실더스 랜섬의 분석 리포트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랜섬의와 관련된 대응과 관련된 것들도 자세히 리포트가 있고 그 다음 제가 이런 리포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관점들을 좀 달리 하면서도 많이 보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니핵 분야라고 하는 것들은 침투하고 관련된 그런 기술들 웹핵이나 모바일핵이나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하시겠고 나중에 시스템핵도 공부하시겠지만 사실 이런 악성 코드 특히 요즘 나오는 그러한 랜섬의 형태들의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수동으로 했던 그런 공격 기법들을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보시면 모니핵에도 도움이 많이 되신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치매대응 쪽이나 보안관제 쪽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특히 악성 코드로 또 준비를 하신다면 당연히 이런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찾아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관점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관점 같은 경우에도 모니핵 관점이나 치매대응 관점을 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입니다. 귀신 랜섬이요. 처음에 저도 처음에 이 단어가 나올 때 그 귀신이 그 귀신이 맞나? 했는데 맞습니다. 그 귀신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 쪽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좀 별로 안 좋은 이런 의미지 우리나라 귀신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볼 때로는 우리나라 귀신이 제일 무섭고 이런 랜섬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워 쪽에서 나온 랜섬이 약 한 7월 27일 정도 그리고 실제 다른 레포터들을 보면 약 한 7월 10일이나 그 정도 전후 7월 달에서 이제 8월 달에 이런 귀신 랜섬이어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귀신 랜섬이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상으로 뿌려진 거죠. 그래서 금융, 뭐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특히 최근에 많이 랜섬이어가 뿌려지고 시도하려고 하는 데가 의료 쪽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근데 2021년도부터 이제 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트위터 쪽에서 찾아보면 최근에 7월이나 8월 정도에 또 이슈가 돼가지고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랜섬이어는 새로운 버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격 기법들이 점점점점 진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서 같은 경우에도 이 귀신 랜섬이어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많이 써졌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위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약 쪽이기 때문에 그냥 좀 보시면 되고요. 이 공격 전략들, 우리가 랜섬이어 공격 전략들은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 다 암호화죠. 당연히 이제 데이터 암호화인 것이고 유출돼 있다. 데이터를 암호를 하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랜섬이어가 암호를 하는 거에서도 시간들이 꽤 걸렸기 때문에 암호만 하고 이제 끝난다거나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인데 지금 복학적이에요. 그래서 랜섬이어가 걸렸다. 그러면 치매 사고 분석을 하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실제 이게 데이터 암호화만 됐는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유출을 했는지 요것들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성코드 분석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보안 담당자들이 악성코드 분석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보안관제 인원들이나 치매 사고 분석 인원들이 악성코드들을 같이 분석하죠. 보통 이제 치매 사고 분석 인원들이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취약점들을 이제 제공을 한 자. 뭐 레포트도 제공을 해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기업이죠. 우리가 랜섬이어의 조직들이 작지 않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고 외국에 있는 특정 랜섬이어 같은 거의 뭐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처럼 총괄팀, 마케팅팀, 개발팀 이제 뭐 여러 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보안 솔루션들에 대해서 재료대를 사용하죠. 이게 귀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재료대 취약점들을 이용하게 되는 건데 이제 보안 솔루션들에서 이제 뭐 안티바이러스 쪽에서 탐지하는 것들을 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뭐 DRM도 있을 거고 DLP도 여러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여러 가지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IPS 이게 침입탐지 시스템과 관련된 거나 웹셀 차단 솔루션이나 이런 apt 보안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런 솔루션들에 대한 제로데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관리자 페이지를 웹관리자 페이지 이제 톰캡 관리자 페이지 미드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런 취약점들을 찾아가지고 공격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리스 악성 코드들을 제작을 하게 되는 건데 뭐 레지스트리 정보에다가 등록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 파워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파일리스 악성 코드들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파일리스 형태들을 많이 하죠. 한마디로 흔적들을 좀 최소화한다는 것이죠. 파일의 어떤 EX 파일이나 그런 흔적들을 최소화하시면서 이제 그런 여러가지 윈도우즈의 특성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크앱 크리텐셜 스토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뒤쪽에서 나옵니다. 이 용어들에 그래서 우리가 다크앱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다크앱에 대해서 좀 뒤쪽에 먼저 좀 위쪽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뒤쪽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와드렸다면 힘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원격 관리들을 이용합니다. RDP 같은 경우나 이제 WinRM WinRM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고 SSH나 SMB들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 정보들을 탈취하게 되고 내부적인 PMS 패치 매니지 서버죠. 그래서 패치 쪽에 관련된 AD나 패치 쪽에서 서버 줄을 침투하면서 내부 침투까지 진행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 악성 코더들을 뿌리면서 우리가 암호화를 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APT 공격 우리가 일반적으로 APT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들이 탈취가 된 것들을 또 이제 인질로 삼아가지고 정보들이 노출됐으니까 나중에 이거 문제 되면은 우리가 다크앱에다가 판매를 해버릴 거야. 돈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중적으로 이제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들이 있는 거죠. 대개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 걸리면은 환자 정보들 유출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당장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인데 업무를 못하면 이제 큰일 나죠. 생명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특히 그런 보완적인 것들이 요즘 많이 이슈되고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도로입니다. 이 흐름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래쪽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거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철초방체는 정찰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쇼단이나 센시스 많이 사용하죠.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오픈 검색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이고 취약 전문서와 관련된 것들이 제가 한 25개 정도 정리했던 부분들 올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대표적인 것은 쇼단하고 센시스 많이 사용하죠. 인사하고 최근에 국내에서 나온 또 보안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검색 서비스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죠.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자사 서비스에 정말로 정보들이 어떻게 유출되어 있는가 이런 관리자 페이지 특히 이제 관리자 페이지들이 많이 유출되죠. 그 다음에 이제 RDP 정보들이 유출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유출이 되어있는가 안됐는가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포트들이 열람이 되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모이익킹 할 때도 그렇고 보안관제 업무 할 때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이런 보안 활동들을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공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여러 서비스들을 대량으로 검색을 해서 우리가 공격 대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어떤 취약점들을 보는 거죠. 외부 범죄자 입장에서는 악성 코드를 메일을 통해 악성 코드 뿌리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웹페이지에 공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이 되면 그것을 침투해서 웹서버, 내부 시스템 서버를 침투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웹서버를 침투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단을 이용해서 이런 아파치 서버들을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아파치 톰캡들이 설치가 되면 관리자 페이지가 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아파치 톰캡 매니저고요. 그래서 아파치 톰캡 매니저에서 계정 정보들을 탈출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탈출했냐. 우리가 다크앱을 또 이용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진심인 거죠. 이거를 침투했던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 다크앱을 통해서 정보들을 구매를 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다크앱 쪽에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다크앱이라고 한다면 위쪽에 서비스 웹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들의 구글 쪽에서 검색되는 게 검색 서비스에 구글되고 오픈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딥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딥웹 같은 경우에는 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규모도 만만치 않겠죠. 내부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공개되지 말아야 할 그런 서비스들 많이 있을 거고요. 외부에서 사용하지만은 공개를 안 시키는 최소화 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딥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다크앱은 그 중에서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 숨겨졌지만은 근데 이제 좀 다크앱이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경우는 어둡잖아요. 뭔가 어둡다. 그래서 이 다크앱이라는 것은 좀 범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웹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속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른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토어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어넷터크 임명연결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임명연결을 하는 사람들께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적인 거래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보안적인 요소들은 뭐 이 중에서도 작은 요소겠죠. 우리는 뭐 마약이나 이제 총기류 뭐 이런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보안적인 것들은 개인 정보들이 많이 거래가 되어 있다. 보안 영역에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구입했던 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계정 정보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이트 계정들을 해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이메일 정보들이나 암호를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침투가 되면은 한 곳에서 뚫리게 되고 계정 정보가 탈취가 되면은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런 계정 정보를 이용해서 뿌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대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탈취하는 것들을 우리가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초기적으로 미들 관리자 페이지 우리가 통캡 관리자 페이지를 이제 침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정보들 확보한 계정들을 이용해서 침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나 그런 데에서 침투가 되면은 웹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웹셀 형태들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5.5 때부터 많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 침투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실제 지금도 이제 8.대나 그런 데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UI를 보면은 이거 5.대의 UI인 것 같아요. 요즘 8.대는 이런 UI 살짝 그림이 좀 살짝 옛날 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 거 페이지를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관리자 페이지 웹서버를 이제 침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웹셀을 침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내부적인 서비스들을 이제 침투하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커 같은 경우는 이제 VPN이나 그런 것들을 또 내부적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VPN이나 그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내부망에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어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내부적인 내부 시스템들을 추가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UI식으로 공격들을 다 성공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오픈된 VPN 로그인 페이지에 무작위 됩니다. 아까 확보됐던 크레딘션을 이용해서 인증들이 성공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계정 정보들 또 같은 경우 암호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런데 다크웹에서 또 판매하는 것들이 또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침투되었는지 확실하게 모르죠. 밝혀지지 않는 이상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다크웹들을 또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도 요즘에 이제 다크웹 쪽 서비스나 아니면 그런 데서 이제 정보들이 어떻게 유출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솔루션들이 좀 많이 이제 발전되고 있죠.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이제 겁점들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웹셀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아시기 때문에 그런 웹셀들을 업로드를 해서 저희가 침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I 패키지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는 건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뭐 EX 파일 같은 경우도 DLL 파일들 그 다음에 이제 MSI 여기 나와 있는 이런 MSI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배치 파일이죠. 배치 파일을 통해서 파워셋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MSI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악성 코드 탐지 같은 경우는 그런 보안 솔루션들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더 패키지화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요. EXI와 어떻게 비슷한데 좀 더 패키지한 것을 압축을 한 것이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SI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서 내부에 실질적으로 더 이제 침투해 나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 상승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윈도우즈의 이제 클린 데이션 정보들 계정 정보들을 이제 탈취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계정 정보들을 우리가 탈취할 때 미미카티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미미카티즈를 이제 직접 설치하게 되면은 악성 코드들이 탐지가 되고 이제 뭔가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격자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에서 이 미미카티즈가 계정 정보와 관련된 것이 lsas.ex 파일이거든요. 얘가 이제 계정 정보를 인증을 담당하는 그런 서버 시스템 중에 하나인 것인데 이것을 이제 덤프 파일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에 해가지고 프로세스들을 덤프로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미미카티즈를 가져와서 미미카티즈를 이용해서 관리자 권한들을 탈취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 정보를 이제 탈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계정 정보들을 탈취하게 되면은 이 AD,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에서 이제 정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기 더 편하다. 어떤 정책들을 중앙에서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윈도우즈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금융권이나 공공위원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 건데 그런데 이게 해킹을 당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좀 뭐냐면은 이 AD 환경들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AD나 그런 것들이 이제 탈취, 권한들에 따라서 탈취가 되면은 옆에 다른 AD 관리, 계정 정보들의 그런 것들이 연달아 이제 탈취가 돼요. 그래서 해킹 사고들을 보면 AD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 APT 공격의 리트럴 무브먼트 우리가 점점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격들이 되는 그런 리트럴 무브먼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발하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는 이유가 그 계정 정보 탈취 이런 것들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사실 안 쓸 수가 없고 보안적으로 이제 잘해야겠죠. 우리가 그런 공유분대나 네트워크 공유 문제나 아니면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끼리 그 조직끼리의 어떤 보안 팀 간의 그런 보안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잘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제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환경들이에요. 그런 환경들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RDP나 SSH, SMB, URM 이거는 윈도와 관련된 모든 원격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다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XPCMD Shell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면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련된 MSSQL과 관련된 프로세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명령어나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들을 보면 악성 코드하고 자세한 정보들은 아래쪽에 있고요. 그런 악성 코드 분석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리뷰를 하게 될 것인데 한번 개인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건 뭐냐면 이런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모이해킹들을 쭉 구성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AD 환경 같은 것도 구성해서 내가 모이해킹, 범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침투를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보면 VPN도 사용하고 RDP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웹세일이라는 것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들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제시하면 완벽한 그런 취업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에 도움이 되시라고 같이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